그러면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 삼위일체가 뭔가 이거를 설명하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와 있는 이런 대다수의 이단들은 양태론을 이야기해 태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여기 한나가 있는데 내가 학교에 가면 교수고 집에 가면 아버지고 여기 오면 목사다 이렇게 되는 게 태가 바뀌는 양태론을 가르쳐요 특히 김기동 목사 배려한 이런 데 다 양태론을 가르치고 거기서 배워온 목사들이 거의 다 양태론을 가르칩니다 이건 이단교래요 모달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들다 보니까 양태론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립니다 뚜렷이 구분이 되는 서로 다른 세 인격체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한 하나님으로서 이 세 인격체 중에 하나가 없으면 한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한 하나님이 안 되는 거다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 시간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그럼 과거 현재 미래가 다른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른 거예요 다르죠 그렇죠? 현재가 과거가 될 수 없고 과거가 현재가 될 수 없고 미래가 과거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라도 없으면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과거가 없든지 현재가 없든지 미래가 하여튼 세 중 안에 하나가 없으면 그러면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되려면 반드시 세 개가 있어야 시간이 되는 거다 이 세상의 모든 물체는 공간을 차지하면서 X, Y, Z 가로, 세로 높이가 있어요 이 성경이 이렇게 있잖아요 성경에 종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152에 225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얇잖아요 이게 0.01mm, 0.02mm라도 얇은 게 있잖아요 이게 있어야 물체가 되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물체가 안 됩니다 보세요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물체가 되겠어요? 아무리 얇아도 나노미터가 되더라도 있어야 그게 물체가 되는 거지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셋 중 안에 하나가 없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삼위일체를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삼위일체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가서 보니까 One God, Three Persons 한 하나님 이 안에 세 분의 뚜렷이 구분이 되는 인격체가 존재한다 그래서 가서 보시면 God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 아버지 하나님, 아들 하나님, 성령 하나님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가서 보면 이즈로 돼 있어요 이렇게 이즈 God is the Father 그렇죠? 아니면 Father is God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아드님도 하나님이에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즈로 이렇게 돼 있는데 옆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걸 가서 보면 아버지는 아들이 될 수 없고 그렇죠? 아들은 아버지가 될 수 없고 성령님은 아들이나 아버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하나님 안에 세 인격체가 있지 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잘 보세요 아들도 하나님이고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인데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다 한 하나님 이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삼위일체의 기본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다 얘기할 때 한이 절대적으로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 한이 아니고 에카드가 돼서 복수의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그런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한 하나님 그렇게 번역해야지 그거를 유일하다고 번역하면 일단은 에카드에 유일하다는 말이 없고 여러분 완에 어디 유일하다는 말이 어디가 들어있어요? 그건 온리지 유일하다고 하는 말은 그렇게 되면 영어로도 안 되고 히브리 말로도 안 되고 우리나라 말로도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 번역을 하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그러고 그래서 마귀들이 믿고 떤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여호와의 증인들 그 교리를 지지해주고 만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겠어요? 지금부터 120년 전쯤에 이걸 번역하는 사람들이 뭘 알았겠어요?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삼일체를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써놓은 게 지금 100년 이상 그대로 내려오면서 가톨릭 성경, 공동번역 성경, 바른 성경, 한글 킹잼 성경 하나님은 한 분으로 그렇게 고정이 된 겁니다 이거 고쳐야 돼요 이걸 고쳐야 되는 거 이걸 대해서는 삼일체 절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ㅎ 그렇습니다